안세형이 지적한 문제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안일한 부상관리, 발목 부상, 무릎 부상, 여러가지 지금 통증들, 부상들이 있었는데 한의사를 데려와 치료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고 전담 트레이너 논란, 재계약 불발로 이번 파리올림픽에 동행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지금 안세형 선수와 경쟁했던 일본 선수라든지 중국 선수들은 트레이너들이 꽤 많이 붙어있었고 전담 코치들도 9, 3명씩 있었다는 것 상대적인 박탈감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식 위주의 대표팀은요.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게임을 치르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다를 텐데 그 차별성이 없었다. 오히려 단식 선수가 복식 선수 비해서 조금 차별을 받았다라는 지적을 안세형 선수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수단이 귀국을 하는데요. 오후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장은 따로 선수단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고 해서 이것도 도마에 올랐던데요. 그렇죠. 저것도 안세형 선수가 귀국 후에 여러 가지 얘기 이른바 우리가 폭로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또 본인이 기자들을 피해서 귀국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니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이 기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식으로 답변을 안 하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협회장과 감독이 기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 앞이니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왜 안세형 선수의 이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못된 얘기인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따로 귀국해서 기자들을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도 나오지 않은 터라서 더더욱 배드민턴 협회장의 입에서 또 감독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좋게 생각해서 입장 정리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왔다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제 귀국하고 나면 이 문제가 더 붉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는데 빨리 선명한 입장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메달의 원동력 안세형 선수의 입장을 쭉 들어보면 금메달의 원동력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부분의 응어리가 컸던 것 같아 보입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진짜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견뎌내고 그러려고 한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대회 나가는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무릎 부상 외에도 지금 알고 봤더니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프랑스에서도 발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성재준 청론가님 이걸 좀 코칭 스텝에서 등한시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상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 직전에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현 선수의 지금 얘기에 따르면 협회 측에서는 알려지는 게 뭔가 좀 두려워서 그런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안 취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협회에서 이번에 해명을 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거 중에 근거로서 얘기했던 게 한의사도 우리가 파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이제 안세현 선수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파견이 됐던 그런 지금 모양새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 이제 그 이후에도 그때 이제 무릎 힘줄이 끊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협회 차원에서 검진을 했었는데 그 검진 결과가 알고 봤더니 오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협회에서는 한 몇 주 정도만 좀 쉬고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따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냥 그런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협회 차원에서 뭔가 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좀 쉽다라고 여겨지는 복식 경기 거기에만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복식 선수들의 목소리로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안세형 선수가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식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저희 혼자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그런 올림픽 데뷔 훈련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셨다고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써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에만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복식,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들인데 물론 복식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세형 선수처럼 단식 선수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차별 혹은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톤 조절해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안세형 선수 입장에서는 복식 선수들이 그동안의 올림픽에서 국제무대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단식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안세형 선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 특히 대표팀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 이 시스템 부분이 좀 낡은 부식의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안세형 선수가 그동안 많은 국제대회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의 배드민턴 팀들에게는 트레이너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팀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고 특히나 안세형 선수가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좀 심하게 입었는데 그 이후에 전담 트레이너가 그때 붙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담 트레이너가 하필이면 5월, 6월 달로 개학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너가 단순히 자기의 체력을 관리해주는 트레이너를 넘어서 아까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안세형 선수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마음까지 의지했던 그런 트레이너였는데 그래서 이 트레이너를 같이 올림픽이 있는 파리까지 같이 동행하기를 요청했는데 협회에서는 단기, 한 달짜리 올림픽 기간 동안만 같이 해달라고 트레이너한테 요청을 했고 트레이너는 그걸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에 안세형 선수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안세형 선수가 마지막 결승을 남겨놓고 이런 말을 하죠. 각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낭만 있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낭만 있게라는 표현이 사실 배드민팅 경기에서는 처음 듣는 그런 다소 생소한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누가 했나 보니까 본인을 평상시에 정말로 마음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관리해줬던 그 트레이너가 안세형 선수에게 자주 했던 그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을 이 트레이너에게 대신해서 표현해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보도자료를 빨리 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물론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속해 있는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을 보다 빨리 내기 위해서 그리고 문체부의 조사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빨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지에 있는 기자들 상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었을 텐데 그걸 저버리고 일단 빨리 돌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 측에서 기자회견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김태규 회장 역시 안세형 선수가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안세형 선수와의 대화는 있었느냐 그 안세형 선수의 폭로 이후에 안세형 선수와 만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회장이 금메달리스트와 폭로를 한 금메달리스트와 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다소 저희는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입장은 그렇다면 언제 나올 것이냐? 오늘 나올 것이다. 오늘 나올 것인데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얘기 한 번 더 질문이 나왔는데 안세형 선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협회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안세형 선수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한 본인들의 협회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배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3시 반에 안세형 선수가 귀국을 하니까요. 아마 귀국해서 하는 내용을 보고 협회의 입장을 내겠다. 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가 추측한 데는 아마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안세형 선수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진실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협회 측 말이 맞느냐 안세형 선수 주장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서 언론은 한참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서 취재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아마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안세형 선수가 오늘 오후에 내놓는 여러 가지의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배드민턴 협회 측과 매우 신속하게 언론에서 좀 규명을 해줬으면 정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게 그냥 무슨 진실공방식으로 해서 약간 양시론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안세형 선수가 자기 우승의 동력이 분노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저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루빨리 좀 규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협회장의 또 다른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세형 선수 트레이닝 코치와 관련된 그 재계약 관련된 질문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올림픽 전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의문은 사실 올림픽 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올림픽 본무대였을 텐데 본무대에서 안세형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현지에서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냐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선빈 평론가님 일단 트레이닝 코치와의 재계약 관계 문제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선수가 온하고 있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돌발적인 상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전까지 그러니까 대회 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선수와 어떤 그 스탭진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되는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선수의 어떤 의견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느 체육팀 트레이너와 계약을 하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올림픽 전까지 계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림픽 때까지 계약을 하겠죠. 물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죠.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올림픽 전까지 계약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의 주장입니다. 김태규 협회장의 목소리인데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 안 한 것이고 계약 기간은 올림픽 전까지 되어 있던 것이다. 지금 여러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상식선에서 올림픽 본무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해봤던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큰 무대. 그리고 보통 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세계 랭킹 1위의 안세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계약 기간이 올림픽 전까지였다는 것. 이것 또한 본인이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됐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따져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회와 선수 간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본인은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의 갈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팀 선수와 대표팀 혹은 협회와의 갈등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 부분도 보도자료를 봐야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로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관리나 운영의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부가 대처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문체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공무원까지 내려가지고 관련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 같은 경우도 쭉 보면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의 어떤 부상관리나 선수 육성 방식이 됐거나 아니면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모든 문제를 다 빠르게 살펴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조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가 있은 지 한 15시간 만에 바로 이게 또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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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